잠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말씀도 잘 보고, 찬양도 드리고,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죠? 전도사님이 오늘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게임을 한 가지 소개할게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짜자잔! 풍선이에요. 자, 풍선을 불어주세요. 네. 전도사님은 이제 불을 끌어갑니다.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우와! 반짝반짝 풍선이에요. 우리 풍선으로 같이 놀까요? 자, 밤에도 같이 놀 수 있는 LED 풍선이에요. 우리 친구들, 손으로 직접 쳐서 친구한테도 주면서 우리 같이 놀아봐요. 자, 짜잔! 우와, 신기하다. 우리 친구들, 그냥 풍선도 재미있지만, 우리 저녁때도 집에서 오랫동안 요즘에 놀고 있어서 몸이 너무너무 부둥하기도 하고, 운동도 될 수 있게 이렇게 LED 풍선으로 저녁에도 재미있게 놀아봐요. 네. 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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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